쯧 자 뭐 이번 게임은 스플린더스의 블랙리스트 입니다 자미백션이라고 하는데 음 얼마나 그럴지 일단 일단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로 하구요 헐 보세요 보니까 내가 테러디스트는 안oms 어..같은 편인가 미국은 너에게는 영국이 찾아뵈다고? 전혀 필요해 우리가 미국에 해야될로 diagrams 자식을 말해봐 이런 것들은? 변이의 한 번에 대해? 전 McGowan 하지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소venire I picked up in Indonesia. Thanks Vic, but if I need to cram it for aerial recon, we've got bigger problems. Can't hurt. Hey, where's Charlie with that side phone? Hey, sorry. Just putting the finishing bits of awesome on this puppy. Signal skips base combo completely. What for? Keeps the DOD types from backseat driving. That's why you're here, kid. Sam. Let's move. Uploading. We're in. Teams, this is King. We are go. Pawn says go. Bishop says go. Knight says go. Rook says go. Queen says go. Queen says go. Anything else, Chief? Let Sarah know I'll be offline for a few days. Sarah, she's still single, right? No, that's... I'm gonna take that as a no. Stop hacking base IT. We're guests here. Yeah, but they make it so easy. Video's up. Engaging two hostiles. I've got it. Site F encryption keys. Forty days until expiration. Hostiles are down. Let's go. Bishop's been hit. Jam everything and move out. The Blacklist is live. Now. Anderson Tower, this is Paladin Zero Two. Requesting permission to lift off. Do you copy? From chopper pad Alpha Niner. Well, we're behind. Fuck the protocol. Need to make it back in time from a Gallon's Texas holding game. How do you think I'm paying for the chopper? Yeah. That's what it is. That's right. Let's go. I got it. I got it. I got it. 아 자살하라고 저거 준거야? 자살하고 저 자살하고 저 브라보 팀 리포트 브라보 이즈고 무빈 오랜님 어서오세요 오오와오 유빈 어허 웅 웅 웅 숙 웅 웅 웅 웅 와우 도대체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 안되나 저 왼쪽 흰머리 같은데 이런거같은데 아까 그 해소인가봐요 제모가 방해장지죠 방해장지죠 그런거같아요 얘 얘거같다 흰머리 많이 늙었는데 제대로 갈수 있으려나 어 어 왜이래 이거 게임패드 저 어플라이 어플라이 난이도는 완벽주의자죠. 저게 최고 그런거 같은데 진짜 완전.. 어어? 아니 왜이러냐 잠시만요 자 계속 해보도록 하자 안되네 오우 뛰어가는거 안되네 카우샤? 카우샤가 그거 아닌가? 그.. 차에 들어가있는 연발 로켓 귀여우지 아 게임소리가 너무 큰가? 어디요 어 아 아 아 아 그림사에 숨으면 장비가 빛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테러리스트들이야? 군부대인가? 아까 봤을 때는 장비고 그런거 다 보면 테러리스트는 아닌거 같은데 올려주기 자 일어나고 뒤에 오르기 엄폐하라 아아 어.. RS로 엄폐방향을 선택하고 이걸로 A를 울러 이동 아아아아 이런식으로 1개인 울려? 원형맨 울려 비살쌍 살쌍 어.. 비살쌍 비살 스킬 어허 아하 야 너 총없냐? 아아아 오우 들어올리기가 됐네 그리고 던지기 아하 자 집어봐 아 길게 놀라야되는구나 이거 놓기 아 이건 놓기 아 이건 놓기 아 이건 놓기 나 총있네 어 총 총 구했네 어 총 이거는 쏘는건가봐요 이거는 쏘는건가봐요 이건 아 이건 무지 아 오케이 저기 어딘지 가야되죠 일단 엄폐 이렇게 가는길을 한곳밖에 없으니까 어 이게 뭐야 좋아 두명인데? 자 제모에 도달하기 제모가 저기있나봐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죄송하고 저쪽으로 가면 보고있나? 뭐인거같은가요? 뭐인거같은가요? 오 바로 보이잖아 저 녹색은 뭐지? 누가 보나? 보이진 않는거같아요 자 자 야 아윽 오케이 오 오 자 총 자 총 총은 어떻게 바꿔지? 어 총은 어떻게 바꿔지? 잘못된다 아 아 들켰어 오 아 들켰어 이씨 좋아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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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ais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하 역시 난이도가 난이도인만큼 근데 총을 어떻게 바꿔? 총 바꿔는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깄구나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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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략 총 바꿨것도 몰라가지고 요스 최대 안 죽이고 하는게 좋네요 어 디젤시키기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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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잘 죽였어 야 총 내놔봐 총 총 할 일 없잖아 총있나? 총있나? 어어 총 총 총 그거 있네 어... 이건 이건 완전 면사 단발사격 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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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전은 어떻게 하는거죠? 제장전 제장전 그러면은 없나요? 어? 제장전 됐다 몽키가 제장전 인지? 쓰읍 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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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제가 뭐 전자기기 뭐 그쪽이겠죠 어허 ASMI 이게 전략기판 뭐 그런거 우와 그 한 명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그런 막 장비 같다 어 어 아니 이정도가 될거같은데 오케이 자 이건 스파이델 용병 활성화된 미션 모든 미션 활성화된 미션 어 이게 모든 미션 하지만 지금 하진 못하는 것들이고 활성화된 미션만 할 수 있나 보네 어 이게 일방적인 그 뭐야 그냥 라인을 따라서 가는 스토리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어 돈도 있네 일시 백성만 7만 달러 장비 설정 어허 어허 샌피셜 스파이 용병 어 군장 자 MP7A1 PX4 스톰 45 스턴거 표준 고글 소음 연막 점착시 캡 캡 점착시 캡은 뭐야 자 고글 자 고글 아 이거 돈 내고 사는거네 이야 하하하하 아 이게 어 이런식으로 어 이것도 이거 장비 업그레이드하는 맛이 있겠는데 소형 전자기 펄스로 조명과 전자기기를 못쓰게 만드는거네요 아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어 최루가스 작전보 아 은신능력을 따로 아 이건 뭐야 이건 방어도 를 올린 은신 이니까 은신으로만 가면 되겠죠 무기 조작성 일단 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 두파라님 어서오세요 왜 오래간만에 구는거 같지? 은신능력을 올려주는 자 권총 와 이거 F4 0 탄창 능력이 더 늘어나네요 대신 되게 비싸네 지금 있는 돈으로는 대체무기 탄창 능력은 떨어지만 소음기가 없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있는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지금은 오 석공기네 근데 굉장히 비싸네 석공을 빨리 해야겠다 석공 빨리 해지를 시켜야겠다 딴건 몰라도 지금 있는 돈으로 3만 달러만 더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이걸 좀 사고 싶은데 일단 부츠를 하나 구입하죠 은신으로 은신능력 하나정도는 올리죠 그리고 바지하고요 아 뭐 너무 비싼네 신발이 가장 그나마 접착식 EMP도 이거 필요할거 같은데 자 어 아이씨 돈이 너무 떨어진네 이러면 저요? 예 저는 뭐 상관없는데 목소리가 안좋나요? 목소리가 안좋아요? 아 그래? 목소리가 왜 안좋지? 나는 평소하고 똑같은데 뭐가 설정이 이상한가? 그 입에다가 뭘 지금 붙여가지고 발음이 약간 이상한게 있어요 돈은 좀 아끼고 그 석공을 사도록 하죠 자 신규 여긴가봐요 아 온라인 세부사항 자 계속 잘 아 뭐 우리 병아지 뱅 공연대 제 흑 제 그녀는 그냥 어렵다고 잠입 액션이고 좀 어렵다는 소리가 왜 그러지? 생활을 하고있어 하하하하 얘 질공을 속이고도 어떻게 살아있냐고 얘 좀 아이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수염 때문에 그런가? 아이작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애 자 라인도는 완벽주의자로 미션 시작 진짜? 진짜? 아이입니다 이 시야는 이 시야는 이 시야는 이 시야는 우리의 수업을 통해 이 시야는 얘는 어.. 그.. 한 명은 진입, 한 명은 탈출, 한 명은 해커인가요? 뭐.. 음.. 플래시뱅 하고.. 양. 최루가스? 최루가스.. 아.. 근데 돈이.. 그냥 가 일단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일단 돈을 다 그 장비하는데 쓰라고 준거 같긴 한데 난 석궁을 사고싶어 쓴겁다 뱅가지 리빌 잠깐만 조금 낮추고 이것도 좀 낮추고 그 옆에 퀄리티를 좀 낮춰요 아니 그게 빛이 그 이상하게 막 통과되는 거 같네 뒤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 같아서 1월 5일이면 어서 보세요 아이들 1월 5일에 만드셨군요 이왕이면 그 연도까지 적어서 확실하게 그 흰어치 만든 날짜를 오 이거 왜이래 굉장히 오래 걸리네 그래픽 퀄리티를 바꾸는데 아니 그래픽 퀄리티 바꾸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아무리 내 컴퓨터가 똥컴이라고 하지만 아 뭐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냐 맞는 날짜 아 아 야 여친 사귀네 뭔 의미가 있으니까 1월 5일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생일인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그래픽 퀄리티 바꾸는데도 뭐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빙고님 어서 오세요 아 아 아 아무리 내 컴퓨터가 똥컴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마 너마해 배꼽 인사라네 반갑습니다 삐뚤어진 않았지 화면 3 4 4 5 어... 쯔 예, 뭐,舅! 오래간만에 뵙네요, 어? 귀림 기미아 Just Rope 아네 아네 안바꿔쓰 아 이거 그래픽 뭐 바꾸는데 뭐 이거 유아해 아 유아는 됐고 아 가 가 가 가 고 그냥 가 됐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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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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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한복판에서 무슨 총 아 야 비겨봐 아 야 야 야 이중어볼까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네 달려가는건 없어요 달려가는거 그런거 없는데 숨는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냥 이동가는거밖에 안되네 아 이거 확대해서 보긴 있네 여기가 CIA 비밀 세이프하우스 여기가 CIA 비밀 세이프하우스 어허우스 야 저 가방에 이런게 들어가 있었던거야? 저 쪼아란 가방에? 아 이거 봐 빛이 다 통과가 돼 아니 저 어 이거 유아이 때문에 그런가? 어 유아이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이거 그래픽 때문에 그런데 아 이거 그 혹시 다이렉트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건가 아이 그러면 안되는데 자 일단 울트라로 가보죠 아 됐네 울트라로 하니까 됐네 그래픽을 좋게 하니까 됐어 아니지 내 그래픽카드 터지는거 아니야 어 접착식 카메라 카메라구나 와 야간투식 부자 어허 염악술탄 스턴건 스턴건도 어 오케이 비슷한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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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하나 있구요 어 이쪽에 지금 하나 있는 애 자 은신계절 야 이거 야 여기 자 하나 굳이 부딪칠 필요는 없겠죠 어 근데 저쪽으로 가야되네 바로 연휴를 처리해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그냥 무기를 바꿔야겠는데 스턴건으로는 안될거같아요 자 인간 방패로 쓴 다음에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야 너도 일로와 여기 아무 일도 없었던거야 이렇게 던져놓고 좋아좋아좋아 흫 겹쳐있는거같애 다 겹쳤어 아 여기 얘네들 죽일 필요가 없었구나 이거 총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야 이거 크흠 특이하게 와 총알 봐 총알 정말 없다 와 총알 총알 쓰면 안되겠다 어 이거 뭐야 조명 끄기 끄기 켜기 인내장포 뭐 인리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하면 돈을 주네요 오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얼마나 던지게 아야야야야 그쪽으로 던지면 어떡해 아 이쪽이 아니라 계단 계단으로 던지게단 짠 저쪽으로 던지게단 4 5 10 5 5 10 은립정보 라는걸 받으면 그 돈을 얻으니까 이 쪽으로 돌아서 가는게 있다고 했는데? 어허! 우허허허 우허허 오 누군가 왔어 자 다 그 오 아 어 이게 뭐가 있나? 아이 이게 뭔 소리가 틀린거 같은데? 아잇 분명은 어디갔지? 뭔가 의아해하고 있는거야 아 쟤네 돌을 살려줘야되나? 자 가죠 계속 이쪽으로 갈수 있는거같아요 오 자 쟤 하나있는거같은데 깨오르기 아이씨 오케이 네 들어올 위에서 던져요 아이씨 아이씨 어학 쓰 quil 여깄다 또 온다 또 온다 와! 문지기는 문지기 같아 야 일로와! 야 일로 오지? 여기 좋은거 있는데? 야 음... 여기 좋은거 있는데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네 자 일단 여기 들어올리자 던져 아유 왜야야야 야 제대로 던져 창문에다가 아유야야 아유씨 잘 던져봐 아 창밖으로 던지기가 있구나 야 아 있네 창밖으로 던지가 따로 키가 있었네요 자 스턴건으로 와봐 여기 뭔가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말을 못하네? 아 어어 자 저기 있어요 뭐요? 이리와봐 여기 뭔가 있어 뭔가 수상하지 아 뭔가 있는거 같은데 아 가곤싶은데 이게 또 뭔가 맞을까봐 또 못가고 있고 아 우물쩍 우물쩍 자 창밖으로 창밖으로 던지고 어 어디로 가야지 야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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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되는데 음 음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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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를 던졌는데 뭘 한건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무도 아닌 것 같네 아 슬라이딩 아주 탈지게 하는구나 쟤네들을 구하려면 접착식 카메라 이건 뭐지? 일단 연막 소류탄 말고 그거 없나? 아 체력탄을 안 샀나? 아? 아? 오오오 어아잇 이아 흐핳하하하하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핳 마지막那순 semin ank 야 아이 너도 이리와 여기는 죽음의 어 지욕의 무는데 없어 인마 일로와봐 너도 뭔가 이상하지? 아 뭔가 이상해 갔는데 애들이 왜 안오지? 하면서 야 너 너 일로와 일로와 아유 씨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왜 이렇게 이거 웃기냐 나도 모르겠네 다,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 뭔가 이상하지? 아유 일로와 너, 너도 일로와 슈슈슈슈 저기 저기 야, 야 던져놓은구나 놔소 너, 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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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쩔, 앗, 쩔 아 이게 옮겨놓기가 힘들구만 얘를 다 죽은게 아니야 어, 비살상이야 비살상 다 기절한거에요 얘한테 한대만 맞으면 다 기절해 그래서 깨어나지 않아 그 이후로 영영, 게임이 커질 때까지 그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다 기절한거에요 야 이, 총은, 총들은 어떡하지? 이, 총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아 이거 USB 없냐? 어, 완전히 뭐, 난장팔을 만들어놨구만 자, 고출하기 어, 뭐야? 어떻게 전기 다 보이지? 모든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고 어, 다른 애들은 다 지원일 뿐이야 아들, 게임이 다 된다 엇, Woosh 엇, 이케 에이 엇 엇 어, 어 א 여기, 도래 이, 기절에서 탑배라 앗 저거 터뜻한 어 어 어엏 미니 우왕 어디다 스타이퍼 구나! 우선 올라가구요 일단! 드끼면 안되니까 우선 뛰어내리구요 우선 뛰어내리 오오오 자 야 일로와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했는데 기절하냐? 신기하네 야 어떻게 했는데 기절했지? 손가락으로 찍으니까 기절했는데? 손가락으로 찍으니깐 기절했어요 손가락으로 찍으니깐 기절했어요 자 올라가봐 보급품에서 은행차에서 가재과 탄약을 채우세요 이거 어떻게 채운건데? 이거 은행차야? 활강하리? 오오오오've 오오오오오호 alg fest 잠깐만 여기서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어 오 através 통에...통에...통에...여기 들어가봐 어 그래 그래 자 쪼...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일단 주변에 적이 없어요 자 저기하나있네요 오 뭐가 있지는 않은데 자 여기도 하나있네 세명있어요 야 죽음의... 죽음의 구역에 오신걸 환영한다 이놈아 후후후 죽음의 구역이다 절대 통과를...통과하지 못하는... 죽음의 구역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일로와봐 어 저기도있네 search에러 아예 난 만수르 아닌데 그 등의 제휘 안왔어요 어느 وج우는 누구를 찾아뵙시오 내가 찾아뵙시오 너도 올라와봐 다 올라와 그래 그래 올라와 올라와 지금이야 아 뭔가 이상해 저기 파리 보여 파리 너도 일루와 인마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휴 힘들어 아휴 가만있으면 있어봐 음 너 거기에 서있을거야? 너 서있을거야 너 서있을거야 내가 가고 야 어어 야 야 여기다 숨겨놓고 야 따르타가고 나 무기 바꾼거같은데? 아 나 무기 바꿨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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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왜 무기를 바꿨어 어 아 아 오 아 어 또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또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어 난간으로 떨어뜨려도 되나 떨어뜨려 이기네 던지기 저쪽으로 가는건데 어 저기있네요 어 저기있었네 저있죠 야 근데 이 카메라를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 오오오오오오오 어 엘피 뭐 어떻게 작동하는거야? 어.. 접착시..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가야될거같은데? 저기는 두명있는거같애 저기만 지나가면 쭉 앞으로 가면 되는 길인거같은데 음.. 자자자자 살금살금 저게 도움이 될거같은데? 저게 도움이 될거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밝아 밝아 왠지 햇빛있어가지고 가기가 싫어 일로와봐 얘들아 아휴 나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꼼지락거리는거 힘들어서 아휴 씨 아휴 씨 왜 둘이 같이 움직이냐 세기라 자 반대편으로 가자 어.. 저 밑으로 내려가네요 어.. 저 밑으로 내려가네요 어..저기 시체있는데? 여기 시체있는데? 자.. 들어올려서.. 버려버려버려 자.. 근데 접착시 카메라 이건 뭐 어떻게 쓰는거야? 한번 이렇게 던져보죠 야.. 뭐 던지면은 어떻게 하는건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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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여.. 이제? 어.. 저거 어떻게 보는거지? 저 카메라는 어떻게 보는건줄 알아야지 레프트 빛 아십니다 이야 수명가스 살포하기로 있어 오오오오 야이거 회수해바, 회수 회수 야 접상식 카메라인더가 뗄수도 있을 것 아니다 이야 하니 이거 떼보라고 우 Energie 됐나? 아이 그대로 있잖아 아이 없어 이제 아이씨 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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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았어요 어? 올라가 봐 아유 다 보이잖아 여기로 올라가고 자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으허허허 과연 내가..그.. 좀 일단 떨어져보셔요 붙잡기 오오 뭐라는 거야 야 야 인마 묶고 태그하기? 태그 태그? 아 묶는 거구나 자 회수하러 가는 중이래 야 이씨 여기까지 회수하러 올 수 있으면 나 장윤아 좀 두고 가라 따뿔 놈들아 아니 나 그 접착식 카메라 좀 흫 흫 흫 흐흫 흫 거 리 쪽으로 어 거리쪽으로 뭐 거시기 어쩌고저쩌고 어 어 아 아 일로와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자 저 시세 숨기기 좋겠는데 시세 교통 헤이 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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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일로와봐 으응 아이 뭐 왜 불이 꺼졌지 아이 다시 불을 켜러가야겠다 여기 조명크는게 있잖아요 야 일로와봐 아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 야 가만히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자식아 됐어 됐어 흠 다 대상 숨기기 음 아니 아무도 없나요? 아이 누가 있을거 누군가 있을거 같은데 조심조심 어 스턴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스팴크 오 멀리서 또 이렇게 기절을 시킬 수가 있구나 오 굉장히 좋네 주인공 왠지 너무 오버하는거 같지않아? 아 뭐 아 그래서 딱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여기다가 족착식 가면 딱 쓰면 딱인데 아유 나 진짜 아무도 없었구나 아니 아무도 없었네 오 누군가 못 와 야 일로 와마 으흑 계속 들어오르기 이리로 봐봐 저기 좋은 잠자리가 하나 있는데 저기 좋은 잘 자라고 자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잖아 건물 안다 숨긴 안다 병이 여기는 아무도 모를꺼야 병이 여기는 아무도 모를꺼야 병이 여기는 아무도 모를 어? 뭔가 소리가 났는데? 아 잠깐만요